그리고 서브는 네이첼 루크 우승주의 공격 루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렵게 올린 공 주에나가 시에 커맨 막혔습니다 김혜진 선수 아주 후유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선수 오늘 블록킹이 벌써 두 개째거든요 에커맨 선수 이제 후위 공격 가운데 라이트 쪽의 후위 공격을 막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라이트 후위 공격을 막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